진짜 너무 무섭고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자가격리자는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심리지원에 대해 2020년 3월 11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증상이 심하진 않아서 생활치료센터에 경이되어 있는데 진짜 너무 무섭고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요. 어떡하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선 관할 국립정신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심리교육 및 심리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유선으로 기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생활치료센터에 지정해서 상담을 실시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자체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여러 전문의가 함께 진료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도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 중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0001번부터 2번 또는 영남권트라우마센터 055-520-27777번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확진 환자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자가격리자는요?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분들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도 개선했는데요. 먼저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개발한 재난종사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응급심리지원이 필요한 현장 종사자들은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1439번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국립정신병원,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광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자가격리자와 일반인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1577-0199번으로 전화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2주간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홀로 지내야 하는 자가격리자들의 심리지원을 위해서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한 달간 영상 콘텐츠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심리학회와 함께 무료로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 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심리적 방역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호소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자발적으로 지원한 한국심리학회 소속 전문가 230여 명이 하루에 8명씩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요. 한국심리학회 심리상담 무료전화 070-5067-2619 070-5067-2819를 통해서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로 심리상담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인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에서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코로나19에 대해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내용들 쏙쏙 뽑아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